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온갖 고난 끝에 왕이 되어 훌륭한 정치를 펼쳤지만 우리에게 잊혀진 비운의 군주 고려 현종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1부에서는 고려 현종이 즉위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2부에서는 현종 즉위 후의 이야기를 다루게 했습니다. 현종은 992년 태조 왕건의 8번째 아들인 왕욱과 왕건의 친손녀이자 고려의 제5대 왕인 경종의 비였던 헌정왕후 황보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황보시는 역시 왕씨여야 하지만 동성간의 혼인을 피하고자 했던 고려 왕실의 분위기에서 친할머니의 성을 이어받아 황보시가 되었습니다. 고려의 제5대 왕이었던 경종이 27세의 나이로 요절하자 경종의 비였던 헌정왕후는 과부가 되어 궁에서 나와 개경의 왕윤사 남쪽에 있는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왕욱 또한 그 근처에 살고 있어서 둘은 자주 왕래하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헌정왕후는 왕욱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실가의 근치는 흔한 것이었으니 삼촌과 조카가 아이를 갖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왕욱과 헌정왕후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과 헌정왕후가 경종의 전부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정왕후가 산딸이 될 때까지 두 사람 간의 일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헌정왕후가 산딸에 임박했을 때 왕욱의 집에 머물자 헌정왕후의 집안 사람들은 왕욱의 집에 불을 질러 이 일을 완전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욱의 집에 불이 나자 백관들이 서둘러 불을 꺾고 헌정왕후와 왕욱은 무사했습니다. 이후 왕실 종친의 집에 불이 나게 된 것을 알게 된 당시의 왕이자 왕후의 조카였던 고려의 제6대왕 성종은 왕욱이 괜찮은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왕욱의 안의를 확인하던 성종은 왜 불이 나게 되었는지 조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왕욱과 헌정왕후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종은 왕욱을 사수현 지금의 경남 사천시로 유배보냈습니다. 한편 헌정왕후는 이 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한없이 울부짖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 문에 이르렀을 때 산길을 느꼈고 문앞에 버드나무 가지를 붙잡은 채 아들 왕순을 낳고 죽었습니다. 헌정왕후가 죽자 성종은 보모를 구해 아이를 키우게 했고 보모는 아이가 두 살이 되자 늘 아빠라는 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종은 왕순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부모품에 안겨있던 왕순은 성종을 보자 아빠라고 했고 또 무릎 위로 기어올라가 옷깃을 잡고 다시 아빠라고 했습니다. 성종은 이 모습을 보고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구나 라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후 성종은 왕순을 아버지가 있는 사수현으로 보내고 왕순에게 대량언군이라는 칭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상봉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량언군 왕순의 아버지 왕욱은 왕순이 다섯 살 때 세상을 떠났고 왕순은 그 이듬해에 다시 개경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개경으로 올라온 왕순에게 닥칠 미래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를 가엾게 읽었던 성종은 세상을 떠났고 부사가 없었던 성종에 이어 경종의 아들인 목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목종은 18세의 나이로 섭정이 필요한 나이는 아니었으나 목종의 어머니이자 헌정왕후의 동생이며 성종의 여동생이기도 한 왕순의 이모 천추태우의 의지로 천추태우가 섭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추태우로 잘 알려진 헌의 왕후 황보시는 성종이 있을 때부터 외가족 사람인 김치양과 놀아놨습니다. 김치양은 사서에서 전하기를 스님 행세를 하고 다니며 성격이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서에서 그의 성기가 수레바퀴를 능히 걸 수 있을 정도로 기를 했다고 하니 굉장히 음탕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종은 천추태우가 김치양과 놀아나며 궁에 추한 소문이 돌자 김치양을 곤장을 쳐서 걸밖으로 내쫓았고 그래서 김치양은 성종이 살아있을 때는 천추태우 곁에 얼씽거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종이 죽은 후 천추태우는 다시 김치양을 궁으로 불러 높은 벼슬을 주고 매일같이 놀면서 사사로의 정을 통해 마침내 천추태우는 김치양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천추태우는 김치양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후사가 없었던 목종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고 따라서 태조 왕건의 친손자이자 외증손자로 고려왕실의 순열 혈통 그 자체인 대량원군 왕순은 자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기에 왕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추태우는 왕순이 12살이 되던 해 왕순을 강제로 삼각산에 있는 신혈사로 보내버렸습니다. 천추태우는 왕순을 신혈사로 보낸 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하였는데 한 번은 내인을 시켜 왕순에게 떡과 술을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 떡과 술은 독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혈사에 있던 노승이 천추태우의 계락을 간파하고 왕순을 땅굴 안에 숨겨놓은 뒤 천추태우가 보낸 사람을 맞이하여 태연이 소군께서는 지금 산으로 놀러 가셨으니 어디로 가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 내인은 어쩔 수 없이 음식과 술을 남기고 저를 떠나야 했습니다. 내인이 떠난 후 노승은 그것을 뜰에 흩어버리니 까마귀와 참새가 와서 그것을 먹고 죽었습니다. 천추태우와 김치앙은 이렇게 왕순을 암살하는 데 실패했지만 자신의 아이를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9년 기름창고의 화재로 천추태우가 머물던 천추전이 불타는 등 궁궐의 여러 건물들이 불타는 일이 있었는데 목종은 이것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났습니다. 그러자 천추태우와 김치앙은 반란을 꾸미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종은 이들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 있던 신하들을 물리고 중추원부사 최충순을 따로 불러 두 장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김치앙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왕순이 보낸 편지로 자신이 독살당할 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충순은 목종에게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가나니 목종은 대량원군 왕순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울 것이라고 하며 김치앙 일판은 물론 왕순의 직위를 반대하는 신하가 있으니 왕순을 은밀하게 궁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왕명에 따라 최충순은 중추원사 최양과 상의하여 선입한관 황보유의와 무관인 문연 등을 시켜 은밀하게 신혈사에 있는 왕순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한편 목종은 조정에 있는 김치앙 일파를 견제하기 위해 서북면 순검사 강조를 불러 궁궐을 지키라 명하니 강조는 개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개경으로 향하는 도중 강조는 위종정 최창이라는 사람들에게 왕의 병이 심해져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이미 김치앙 일파가 조정을 장악했으며 거짓으로 장군을 불러 위해를 가하려고 하니 본용으로 돌아가 군사를 일으켜 김치앙 일파를 몰아내야 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조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해 본용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조가 본용으로 돌아간 지 얼마 후에 웬 승려가 강조에게 찾아와 자신의 지팡이를 보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강조는 승려의 지팡이를 살펴보니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왕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간악한 무리들이 조정을 장악했으니 속히 군사를 일으켜 난을 평정하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강조는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고 오천의 군사를 일으켜 개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강조의 아버지가 강조의 안일을 걱정하여 벌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천추태우는 강조가 궁으로 들어올 수 없게 전령을 지키라 명한 상황이었고 강조의 아버지는 강조의 안일을 걱정해 자신의 종을 승려로 분장시켜 강조에게 보내 군사를 일으키게 한 것이었습니다. 강조가 아버지의 뜻대로 개경으로 가던 중 평주에 이르렀을 때 왕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조는 그제서야 아차 싶어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부하가 이미 군사를 일으켰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구하고 강조는 이를 받아들여 목종을 폐위시키고 대량원군 왕순을 왕에 올리기로 하고 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강조는 궁으로 들이닥치기 전에 목종에게 장계를 올려 이미 대량원군을 맞이하여 궁으로 가고 있으니 용흥사나 귀법사에 가 계시면 난리를 평정하고 다시 궁으로 모시겠다고 전했습니다. 목종은 체념하고 그대가 아램발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강조에게 전했습니다. 이후 강조의 군사들이 고란으로 들이닥치자 목종과 천추태우는 그들을 따르는 최충순, 최양 등의 신하를 데리고 궁 안에 있던 법왕사로 피신했습니다. 강조가 골을 장악하고 건덕전 어탑 앞에 앉아 대량원군 왕순을 기다리고 있을 때 강조의 병사들이 만세를 부르며 은근히 강조의 직위를 권했지만 왕자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강조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아직 왕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곧이어 선입한관 황보유희 등과 함께 대량원군 왕순이 궁에 도착하자 강조는 대량원군 왕순을 왕위에 올리고 목종을 폐의하여 양국공에 봉하고 사람을 붙여 목종을 감시했습니다. 목종을 폐의한 후 강조는 김치양과 그의 아들, 또 목종이 사사로운 총애를 받고 높은 벼슬을 하며 대량원군의 직위를 반대한 유행관 등 7명을 죽이고 나머지 김치양 1파와 천추태우의 친척들은 모두 귀양을 보냈습니다. 목종은 강조의 요구대로 귀법사에 가기 위해 채양을 시켜 강조에게 말을 보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강조는 목종이 탈 말 한 필만을 보내주어 목종을 따르던 사람들이 민가에서 말 한 핀을 더 구해서 천추태우를 태우고 귀법사로 향했습니다. 목종과 천추태우 일행이 귀법사에 도착했을 때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목종이 자신의 어의를 팔아서 음식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조는 최양 등에게 벼슬을 내리며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목종은 최양에게 지금의 일은 모두 자신의 덕이 부족하여 일어난 일이었으니 원망할 것도 없고 다만 자신은 시골에서 논현을 보낼 것이니 그것을 세왕에게 잘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양에게 세왕을 잘 따르라는 말을 남기고 옛 고향인 충주로 향했습니다. 목종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원망하기는커녕 천추태우가 밥을 뜰 때는 친히 반찬과 그릇을 들어주었고 천추태우가 말을 타고자 할 때는 그가 직접 고삐를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종은 충주로 갈 수 없었습니다. 페이든 왕의 행차가 적성현에 이르렀을 때 강조는 그의 부하인 김광보를 보내 왕에게 독약을 바치도록 했고 왕이 거절하자 김광보는 왕을 호위하던 군사들을 협박하여 왕을 시해하게 했습니다. 이후 강조는 현종에게 목종이 자결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로써 목종은 제위 12년 서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의 어머니 천추태우는 목종이 죽은 후 황주로 가서 살다가 말년에 개경으로 돌아와 66세에 죽었습니다. 이때는 목종이 죽은 지 21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현종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현종 죽이 후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